Q. 인천공항의 첫 촬영 네 안녕하세요. 킬미일미에서 차도연, 신세기, 요섭요나 등등 그리고 또 페리밤 정말 캐릭터도 많죠? 네 지성입니다. 오늘 인천공항에서 첫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생각한 만큼 분위기도 좋고 배우들과 스텝들과 감독님의 모두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. 비즈니스컷 2% 상관없어요. 근데 가장 빠른 걸로요. 너무 빨네요. 아 지금 여기 여기서 등장할게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큐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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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킬미일미 출연자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감독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찍겠습니다. 올겨울 저희 킬미힐미와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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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